네,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 고지환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인정이 서귀포의 온정을 담아 한가위 선물특별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선물 세트와 하우스 감귤 황금량을 비롯해 각종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20여 가지 지역 특산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로 운영 4년차를 맞아 20% 할인과 전품목 무료배송 등 다양한 이벤트로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인정 카카오톡 스토어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가족과 평소 감사했던 분들께 서귀포의 따뜻한 정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시청 내 문화광자실과 별관 3마당을 제로클린존으로 지정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청 방문객들에게도 청사 입구에서 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이라도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사용할 수 있고요.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방문객들에게는 사은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카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지정돼 6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니까요.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많은 시민의 참여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귀포시가 제11회 아름다운 간판상을 공모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서귀포시는 이런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허가나 신고된 간판을 설치한 간판주와 점포주, 제작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출품된 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가장 서귀포답고 조화로우며 창의적인 간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근무전은 간판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홍보하고 서귀포시 자연경과 건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간판에 간판주와 제작자에게는 각각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서귀포시 대표 간판의 홍보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거점 역할을 할 서귀포 3다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시민들이 준비한 길특이와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으로 인생네크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10억 원이 투입돼 동웅동에 준공한 3다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3549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영유아 실내 놀이터와 영상회의실, 동아리 프로그램실, 대강당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귀포 3다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노인과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등 모든 연령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평균형 phosphoryал과 Melbourne을 시켰습니다. 고importeват사회의 실제 감 minut